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남조선 신민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이런 나라의 다음에 여러분들 위기가 발생하면 누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대통령이 입을 쳐닫고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은폐를 하고 언론이 입을 다물고 그거 잘생기고 똑똑한 저런 법무부 장관이 몬산 쳐다보고 나라가 나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 있으면 세금 내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나 저가 볼 때는 애통해야 하는 거죠. 합바지들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이 합바지 네 어떻게 할 거고? 네 못 밝힌다. 김기현이 네 2018년에 울산 광역시 시장선거 나와서 청와대 화면 조작사건 때문에 고생했지만 네가 못 밝히잖아. 네 당대표 선거 올바르게 했나? 너희가 불면 나도 분다?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더블당 586 운동권 따라서 그냥 완전히 제압당한 겁니다. 나라가. 이번 건이 그냥 제가 볼 때는 클라이맥스라고 봅니다. 꼼짝마 이제 다 납작 엎드릴 겁니다. 검찰도 여러분 권력 누수가 2024년 또 4월 1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다 여러분들 복속할 겁니다. 검찰 사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여러분 못 느꼈습니까? 이재명 씨 영장을 여러분들 기각하는 걸 볼 때 그때 저 친구가 나는 저 친구가 판사 저 친구가 그냥 통박 재고 다음에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 것이다. 벌써 재고 행동하는구나.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망조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합바지들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맨 먼저 선거 부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차익값 그래프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4.15 총선 때 나는 차익값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마포국을 정청래 김성동 대결구도입니다. 정청래는 항상 차익값이 플러스고 사전빼기 당일이 김성동은 항상 차익값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가장 처음에 진단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여러분 어땐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익값입니다. 등촌 1동 진교훈 플러스 17 김태우 마이너스 17%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등촌 제1동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7%를 훔쳐가지고 진교훈에게 넘긴 겁니다. 그럼 34%의 표를 조작한 겁니다. 진교훈의 여러분 염창동 사전투표 득표율이 68%입니다. 당일투표율이 51%입니다. 김태우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율이 45% 사전투표가 27%입니다. 오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등촌 1동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훈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66%입니다. 플러스 8%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김태우 당일투표 득표율이 36%인데 관내 사전투표가 마이너스 28%입니다. 마이너스 7%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들 보시기 바랍니다. 17, 8, 18, 22, 14, 13, 16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김태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다들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길고 긴 노후에 그냥 뭡니까 더블당 출신의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더블당 586 드립을 만든 선거 사기 이런 프레임 하에서 국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제가 뭘 어떻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17, 플러스 8, 플러스 16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도 대한민국 여러분 통계학과에 은퇴한 박성인 명예교수나 허병기 교수 정도가 목소리를 높이고 젊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 좋다 이야기야. 다들 그냥 부정선거가 고착화된 나라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면 그때 빨간 티 이런 빨간 셔츠 입고 외쳤던 공병호라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여러분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이거를 밤새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이걸 여러분들 준비해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까 완전히 오지게 조작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왓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선거 사기 세력들은 윤석열의 어이 봐라 어이 국힘당 함 봐라 너거는 우리 함께 밥이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눈치 본다고 우리가 실수했지만 이제 절대 눈치 안 본다. 화끈하게 조작한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번 조작이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 이용하던 낙선자가 받은 사전특표 특보수 기준으로 하면 50%인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나라가 끝난 겁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합바지들이 뭡니까 세금 쳐먹고 대통령하고 이런 국회의원 한 나라에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합바지 다 않게 뭡니까 박수치고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인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화끈하게 이번에 조작했습니다. 조작도 4.15 총선 보다 훨씬 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유령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이제 대선 총선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분의 2 정도 그냥 그냥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 세력 이라는 걸 본인들이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으니까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내놓고 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정도 차제가 헌법도 따로 고치고 뭡니까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합병 해 가지고 여러분 잘 사는 거죠. 여러분 나는 숫자를 많이 봤지만 사전투표 특별로 이렇게 17 8 18 22 14 13 16 정도는 4.15 총선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왜 4.15 총선에서 서울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데가 49개 지역구 가운데 두 군데 마포구 을하고 관악구 거든요. 나머지는 대개 한 35% 수준으로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뭘 했습니까 50% 조작한 겁니다. 50% 여러분 이 염창동 이 보십이 이게 이제 계속되면 화곡 제3동 화곡 4동 6동 이 보십이 이런 플러스 22 플러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14 플러스 19 플러스 14 플러스 15 플러스 20 정말 대단하네 플러스 18 플러스 16 플러스 10 플러스 19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9 완전히 도덕질 해 가지고 그냥 더블당을 확실히 당선 시켜 가지고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구하고 완전히 윤석열을 그냥 한 방 그냥 누르고 그래도 꼼짝 못할 거라고 한 겁니다. 정진석이가 꼼짝 못하고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왜 정진석이가 여러분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 당선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 협조 받았죠 나경원이 꼼을 안 치고 김기현이 여러분 당선 시키기 위해서 당대표 경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 제대로 발표했습니까 국민들이 목을 메고 여러분 단식을 하는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 측에 여러분들 위임 했죠 왜 했습니까 왜 여러분들 그걸 했습니까 이준석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여러분 당선된 겁니까 모바일 투표 여러분 엉망으로 여러분들 조작했지 않습니까 국힘당 여러분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얼마나 자부임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덕놈들이 작은 도덕놈들한테 해빡한 겁니다 그래 터뜨려라 터뜨려 그럼 우리도 터뜨릴게 악의 도구가 다 된 겁니다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악의 도구가 지금 돼버려 가지고 꼼짝 달상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끔가다 욕하시는 분도 나오시는데 이 보라고 그냥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 지금 좌익 우익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공화국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외관상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를 장악한 일당이 권력을 수십 년 누릴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는 겁니다 더불당이 수십 년 집권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뭡니까 무슨 좌우 대한민국 우익 우파 이런 거 집어치우고 뭔가 하니까 사실을 봐라 이야기 너희가 다시 자식들 하고 이런 조선시대로 살 각오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야기죠 그거 뭐 조선시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크게 확대가 보시게 되면 이게 염창동입니다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8 마이너스 7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플러스 18 마이너스 17 플러스 22 마이너스 20이 뭔가 아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냥 훔쳐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훔쳐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게 가짜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했으니까 이게 다 이런들 노란색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익값이 0%에 3%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가짜를 진짜로 여러분들 바꿔보니까 어떻게 진짜를 바꿉니까 차익값이 가장 이론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태를 찾아내면 그 상태에서 더블당 후보가 더블당 후보 함께 50% 표를 더해준 그런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차익값이 다 1% 마이너스 9% 1% 5% 2% 3% 1%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수렴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번에 유령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메인서버를 이용해가지고 3만 7100표 정도로 추정됩니다 7만 3100표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는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도 크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부자 협력이 있으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 그렇게 국정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관위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부협력자가 없으면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부협력자가 아니고 선관위가 그냥 뭡니까 선거범죄집단인데 내부협력자가 뭐가 필요하노 3만 7100명을 증가시킨 겁니다 메인서버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시나리오 이보다 시나리오 이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메인서버에서 더블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두 배씩 늘어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아요 100표를 얻었다 하면 200표를 넣어주고 400표를 얻었다 하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200표를 얻었다 하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400표 300표를 얻으면 600표 이렇게 여러분들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거 조작은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 50%를 업시키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 같다 검찰이 메인서버 즉각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고 범죄 흔적은 2, 3일 내에 다 없었겠죠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실물 투표자하고 분명히 괴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국힘당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 안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문제를 제기해가 출시할 수 있는 정치들이 더물기 때문입니다 메인서버를 활용한 조작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정감 작업이 대한민국에서 8번째 실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장 여러분들 찾아가 가지고 투표 던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산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베네수엘라가 실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가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의 이름들 임시사무소에서 다 조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심이 없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심이 있고 내 나이에 여러분들 정치를 한 번도 해보기 위해서 목을 매는 사람들은 말도 굽히고 여러분들 왜곡하지만 저는 여러분 완전히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그 정치라는 것이 엄청나게 더덥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사심이 사람이 사심이 들어가면 말이 흔들리고 행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경상남도 통영 남자입니다 그렇게 아부하거나 그렇게 비굴하게 여러분들 나는 내가 이런 대통령 같았으면 내 목이 날아가고 내 임기가 줄어들더라도 나는 이 문제 해결합니다 윤석열이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갑이고 7구 학분이지만 인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허우대가 멀청한 30년 근무한 정치검사다 이렇게 규정해버렸습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윤석열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은 그냥 새끼들 하고 뭡니까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더블당 사람들이 정해주는 여러분들 대통령 모시고 더블당 사람들이 대통령 모시는 국회의원 모시고 더블당 놈들이 여러분들 제시하는 여러분들 시도지사 모시고 그렇게 잘 살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언제 나겠습니까 경제도 망가질 것이고 모든 게 다 망가지겠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예의주시한 선거를 이렇게 내놓고 조작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